존경하는 전국의 1만 9천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우리 협회가 오송시대의 원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에 오송교육동 중공으로 그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토의 중심 오송에서 새로운 100년의 문을 활짝 열고 새 도약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송 신사국은 우리 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미래 경쟁력 강화에 굳건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기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교육의 메카로서 우뚝 설 것입니다 올해 협회는 더욱 담대한 시선으로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포착하여 급변하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면서 회원님들의 안녕을 지키는 든든한 협회가 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협회의 비전은 오송시대의 원년 힘찬 도약의 첫 걸음입니다 비전처럼 올해는 오송 신사국의 진면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본관동이 중공되면 협회는 오송 신사국의 완성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신사국 이전을 계기로 협회는 한골탈퇴의 각오로 새롭게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도는 힘과 열정이 넘치는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용맹한 호랑이의 기상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백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원님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